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. 우리 글의 목적 1분 컷으로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therefore 그러므로 we are asking for 요청합니다. 바로 나왔지요. 이 문장에서 답 끌어내셔야 됩니다. 우리는요 뭘 요청합니까? for parent volunteer 부모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하는 거죠. help with directing traffic 라고 해서 교통 정리하는 그런 걸 도와주실 부모님의 봉사 참여를 요청합니다. 그럼 정답은 1번으로 가서 교통안전봉사 참여를 요청하려고 1번 정답 처리하겠습니다.